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가 나와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수 편입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면 KRX 주요 지수에 편입 변경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의 자금 포트폴리오가 좀 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도 같이 움직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죠.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종가 부분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요. 지수 발효일은 내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과 신풍제약, 또 DB하이팅 등이 빠지고 한미반도체, 두산 로보틱스 등이 6개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게 됐습니다. 코스탁 150에서도 13개 종목이 교체되고, 또 최근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VT, 재룡전기, 실리콘2 등이 편입됩니다. 이와 더해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 200, 또 기가비스와 가온칩스, 테크윙은 코스탁 150에 편입되는 동시에 KRX 300 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가 편입 종목을 발표했는데요. 그 뒤로 어제 종가까지 이만큼 오른 겁니다. 평균을 냈더니 평균 14% 정도 6종목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가운데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대형 우량주 지수인데요. 다양한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됩니다. 이에 신규 편입 시 지수 추종펀드 등의 자금이 유입되며 이 기대감 속에서 편입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 리밸런싱이 있으면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미리 사뒀는 게 맞죠? 이미 이렇게 올라있기 때문에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망매물이 나온다거나 예전에는 또 공매도가 지역에 겹치면서 주가가 좀 안 좋긴 했었는데 방금 전에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일단 많이 오른 게 눈에 띄고요. 새하재강 지준은 왜 못 올랐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올랐는데요. 수급 개성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본격 성장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2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3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업황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더해 향후 엘제에너지솔루션 향 양극재의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세터 전체적인 업황 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요 개선 시그널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에 또 오른 종목이 있죠.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실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최근에 16.80%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패시브 자금이 한 230억 원 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산 로보틱스의 올해 북미 지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기업 합병을 통한 매출 다변화가 시도돼 하반기에 갈수록 이익 성장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편입 이후에 변동성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하나요? 특히 코스닥 150 편출 종목의 하락세가 많았는데요. 유동성이 낮은 만큼 패시브 펀드의 매물 압박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락한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 영향권이 미리 노출된 거죠. 실제 3년간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 40개 종목의 주가는 편입 예고일 이후부터 적용일까지 평균 2.17% 상승한 바 있는데요.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는 그간의 상승폭을 다 뱉어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주가가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만큼 실적의 방향성을 참고해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지수의 리밸런싱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LG전자를 저희가 좀 봐야 되겠네요. LG전자가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워낙 주가가 좋아서요. 시청자리를 한미반도체에 내주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좀 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황 좀 얘기해 주시죠. 글로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뜨겁죠. 엔비디아 향 수혜를 받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정말 연일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2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신국가를 재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17만 9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 대역폭 메모리 제조장비인 열압착 본딩, TC 본딩 생산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차 정권은 이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HBM용 듀얼 TC 본드에 있어 글로벌하게 진동 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한미반도체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 업체들과 기술적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미반도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천억 원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의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ER이 83배로 동일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TC 본드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종을 받다가 다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PER은 앞으로 내는 실적이 더 많아지면 결국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 한미반도체 얘기를 꺼낸 것은 LG전자 때문이거든요. LG전자는 체면을 제가 좀 구겼다고 했는데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주주들도 좀 속이 타는 입장입니다. 또 더불어 메타와 추진하던 확장현실 기기 사업화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며 오늘 장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가전, 전장 부품 사업 실적 호조로 2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LG전자의 2분기 기준으로 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처음으로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전 최대 영업이익을 3년 만에 경신을 하는 거죠. 더불어 현 주가는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0.7배, 아까 이야기 드렸던 PER은 6.1배로 역사적인 하단 수준인 만큼 올해와 내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LG전자는 미국 빅테크 업체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첫 공급에 성공하기도 했죠. AI 냉각 시스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이제 높은 에너지 효율로 냉각 전략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총매를 탑재해 북미와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해 이 두 개가 되어 있는 만큼 매출 고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핵심보다는 주변을 지금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AI 시장에서도 냉각은 이제 워낙 전력을 많이 쓰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방영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 포함된 클로이란 로봇 출시 얘기도 있던데요.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는 27일이죠. 이제 열리는 구글 클라우드 서밋에서 제미니아를 탑재한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첫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클로이는 서비스 로봇으로 원래는 언어 능력이 다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클로이는 생성형 AI로 언어 능력을 강화해 인간과 이전보다 정교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이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음성 기능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고객과의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유사 질문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후 비슷한 질문 시나리오를 등록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고도화한 겁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도 했죠. 또 서비스 로봇 등 상업용 로봇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산업용 로봇, 또 가사 생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해당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로봇 등 신산업으로 인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7억 대의 기기, 10억 명의 고객, 또 7천억 원의 시간에 빅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어 AI 수혜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 AI와 관련된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회사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특히 LG가 투자하고 있는 로봇 관련 회사에도 관심을 좀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배혜지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